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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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런 지금 콧구멍 뭐야 콧구멍 나왔다 어 이거? 돌아가네 아아 너무 잘 dul 잘하는가 뱅 뱅 뱅 이리 Australian 한 번 웃어주십쇼 드디어 드디어 네 카메라 테스트 됐습니다 안되겠다 재경아 야 니 땀방울 좀 찍어보자 내 비참단 말 분석 먼저 해 분석? 주름이 이렇게 있었네 거기서 억지로 땡겼네 뭐야? 뭐야? 주름이 이렇게 있었어 최초 진입이 한 방에 안 됐어 최초 진입할 때 주름이 졌었어 내 눈을 속일 수 있네 땅통에다 해서 양면 씹고 떼 양면 씹고 만들어서 떼고 이 필름을 여기 산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나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 가져가서 찍어서 땅 파는데 필름 나오는 거 한번 찍게 아니 괜찮아 아 그리고 이거 갖다가 씹어놓으면 잘 안 났을 수도 있잖아 새끼 칠 수도 있잖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요 빨리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제 정 다반지를 보고 빨리 두겠습니다 자 갑시다 눈누띠 교육 좀 해주시면 안 되니까 나 스파르 타야 다 뜯어요 다 뜯어 네 각도 맞추세요 각도 이리로 이리로 너무 늘렸어 하나 하나 둘 셋 버튼 이제 요거는 이제 주름 빼줘요 풀어요 짠 지금 100mm 플러스로 위로 뺀 거지 이것도 에포스가 좀 있어 가게 2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